안녕하세요. 마음고생 크림 케이크의 바닥 긴 신부 조명현 마티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너무나도 은혜롭고 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기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음고생 사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강제로 경제 지원 요구하는 아들 모습에 걱정이 앞섭니다. 제 아들은 서른다섯 살이고 결혼한 지 5년 됩니다. 결혼 후 아들이 부쩍 집에서 돈을 가져가는 일이 늘더니 최근에는 거의 협박조로 돈을 뜯어가려 합니다. 그리고 늘 부모님이 해준 것이 뭐 있냐 하면서 큰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가족들 모르게 감싸주고 있었는데 그래서 더 비뚤어진 듯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자식한테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적으로 돈 때문에 너무 힘드니 아들도 미워지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이죠. 이런 사연 보면 혼자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지 그런데 사실 효도하는 자녀들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문득문득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사연을 받았는데요. 굉장히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우선은 누가 힘들 것 같아요?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녀도 얼마나 아플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도 얼마나 힘들면 부모에게 손을 내밀겠어요. 바로 이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생각은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모은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못할지 또 못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좌신부 때 일이 생각나요. 사실 저는 이런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기억이 없는데 제가 보좌신부 때 지나고 나서 교구에 있을 때 교구에 있을 때 어떤 신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신부님 아니었으면 저 그때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들 때문에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연이었어요. 이런 사연이었는데 아들이 돈 좀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거의 협박까지 하면서 집에 있는 거 부시면서 안 주면 어떻게 될지 아냐고 하면서 부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가 되어서 강론을 듣다가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돈 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이 자매님께서 돈을 안 줬대요. 돈을 안 주고 어떻게든 자기 재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집안에 남장파를 치고 가더니만 그리고서 1년 뒤에 무릎 꿇고 사죄를 했대요. 정말로 자기가 못할 짓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정신 차려서 이제는 이 사업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부모님 잘 모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부님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저는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요. 하느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기가 잘 안 되면 남 탓을 항상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왕따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주 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이것이 왕따라고 하죠. 결국은 자기 못난 것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희생양을 계속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생각나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치아가 굉장히 불균형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치아 교정 좀 해달라고 엄마한테 졸랐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은 집안이 좀 어려워가지고서 치아 교정을 못해줄 것 같아. 조금 집안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치아 교정을 해줄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한 번 조르는 거예요. 엄마 그러지 말고 나 치아 교정 좀 해줘요. 애들이 막 놀린단 말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다시 말했죠. 지금은 진짜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지나면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치아 교정 해줄게.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아유 엄마 그러지 말고 먼저 치아 교정 먼저 해줘요. 딱 그런 거예요. 그러자 엄마도 이 아이가 이해해줄 줄 알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치아 교정만 해달라고 하니까 막 짜증이 나잖아요. 너 안 된다니까!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엄마 아빠가 날 이렇게 만들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엄마도 정색을 하면서 너 말 똑바로 해. 너 태어날 땐 이빨 없었어. 그쵸? 그래요. 사실 부모 탓이라고 말하지만 부모 탓이 아니에요. 절대로 부모 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나의 희생양을 찾곤 합니다. 근데 그게 만만한 게 누구다? 부모였던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렇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보금 말씀이 있죠. 루카보금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보면 작은 아들이 굉장히 문제야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유산 좀 땡겨주세요. 하면서 저 먼 고장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한 생활을 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누리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기근이 생겨가지고서 쫄딱 망하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디에 가서 따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쫄딱 망해가지고서 더부살이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요즘으로 치면 빌딩을 치죠. 빌딩에서 빌딩 청소원으로 아주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우리 집은 좀 넉넉한데 데리고 와요? 네. 찾으러 가겠습니까? 아들 찾으러? 찾으러 갈게요. 어느 정도 하라고 아들한테 연락은 안 할까요? 찾으러 갈 거예요. 아들한테 연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해요? 당분간은 안 해요? 이렇게 모진 분이랬더니 그래요. 사실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우선 1차적으로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이 연락을 할 거예요. 진짜로 어떤지 진짜로 상황이 어떤지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갈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가서 얘 이렇게 고생하느니 나랑 같이 살자 하면서 데려올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에 나오는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랑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랑의 하느님을 연상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사랑 자체라는 그분이 그 아들한테 가요? 안 가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 소식 듣자마자 뛰쳐서 가야 될 것 같은데 뛰쳐가서 그 아이 머리끄덩이 잡고서 끌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보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느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가 다가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회개의 모습을 본 다음에 정말로 끌어안고 눈물을 내시고 그리고 커다란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셔.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아무런 사랑도 주지 않으셔. 저 사람만 더 예뻐하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늘 좋은 시간을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안 어르신이 오셨어요. 집안 어르신이 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좋으신 분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몇십니다? 라고 얘기했더니만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좋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한 10년 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저한테 나이를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그때는 40대였죠. 그런데 그때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을 때다. 그러셨습니다. 30대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참 좋을 때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때가 더 좋은 거예요? 30대가 좋은 거예요? 40대가 좋은 거예요? 50대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그 어르신께서는 그 지금의 삶 자체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참 좋을 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을 더욱더 힘차게 살라는 것이죠. 그래요. 내가 지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이 내가 가장 좋은 때라고 여겨진다면 나의 행동도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이 가장 안 좋을 때라고 생각하니까 나의 행동도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쾌락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면 쾌락지수가 150까지 올라간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도박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박 도박은 115점이에요. 이것도 높죠. 그렇다면 내가 성공을 했을 때 그때의 쾌락지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80? 성공했는데? 180이요? 성공할 때는 쾌락지수가 30이래요. 아 이거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때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사랑할 때 몇 점일까요? 그때의 쾌락지수 1일에 1 1 사랑과 쾌락은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도박이나 마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잖아요. 150에 115인데 이것은요. 잠시 지나면 절망지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절망지수가 올라가면 쾌락지수보다 더 높이 올라간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절망지수가 올라가니까 이 절망지수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쾌락지수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을 하죠. 그래서 도박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약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내가 쾌락지수만 계속 높아지면 상관이 없겠는데 문제는 절망지수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사랑이라는 것은요. 절망지수가 없대요. 계속 누적된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미미해 보이고 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쌓여지고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나의 쾌락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올라가고요. 대신 절망지수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성공의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서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일상을 정말 기쁘게 살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사업에서 꼭 성공하는 것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살만 해서 내가 어떤 목표하는 것 아주 자그마한 목표도 좋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이런 목표를 세우고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이야 새벽에 굉장히 잘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원래는 올빼미족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밤에 거의 새벽까지도 깨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으면 안되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형 인간으로 바꿔보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침 7시 기상을 처음에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7시 기상으로 보름을 성공하면 30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에서 또 보름을 성공하면 또 30분 땡기고요. 그래서 제가 2시까지 올라갔거든요. 2시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처음으로 7시 기상에 성공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공의 기쁨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성공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 아주 거대한 목표를 세는 것보다 자그마한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것도 자그마한 것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을 수도 있어요. 즉 여러분들 내일 시합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여러분들 가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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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요. 그 내일 시합 딱 보면서 아 그거 되게 아깝지 않나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자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뭐 타를 꾸미고 다녀. 뭐 이렇게 못 붙이고 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네. 네. 내일 시합에 다니신 분이 그 손톱 소질을 할 때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 그 행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내 손톱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네. 바로 거기서 쾌락지수 일이 올라간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쾌락지수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기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특히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삶과 항상 연관돼서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렇죠? 제가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의 일이 보게 되었습니다. 1위가 뭐 같아요? 네? 자살이요? 아니에요. 1위. 우리나라 10대 사망원인 1위. 암이에요. 암. 암. 2번째가 심장질환이에요. 자살은 5위에요. 예. 교통사고가 10위에요. 예. 지금 제가 몇 개 말했어요? 네 개 말했죠?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예. 노안이 뭐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 나이 들어서 이제 기력이 다 떨어져가지고서 돌아가시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은 몇일까요? 네. 참고로요. 10위 안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봉안당 있으니까 사망신단서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은 99세 돌아가신 분 100세 넘으셔서 돌아가신 분 이게 보잖아요. 근데 거기도 항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주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은 폐질환으로 예. 폐혈증으로 돌아가신 거고 그게 주 원인이 되고 노안으로 해서 완전히 기력이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너무 예. 아주 흔해 흔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서 사실은 예전에 그런 분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기력이 없어가여서 우선은 곡기를 끊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곡기 끊은 지 며칠 됐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 노안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아무튼 지금은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서 예. 노안으로는 안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죽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 어떻게든 죽는다는 것은 확실한데 잘 죽어야 된다.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런 얘기 있죠. 9988234 예. 예. 여러분들 다 바람이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예. 그래요. 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간직하며 사는 거 예.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느님을 따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힐링이라든가 행복 뭐 영혼의 정화 예. 이런 얘기들 사실 어디서 많이 하냐면은 주로 호텔 사이트 들어가면 나와요. 호텔 예. 요즘 호캉스 있잖아. 호캉스 예. 그래서 호캉스 선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힐링되고 뭐 행복의 뭐지 뭐 영혼이 정화되는 예. 그런데 저는 이 단어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아. 이게 정당에서 써야 되는 말 아니야? 그쵸? 예. 무슨 호텔에서 뭐 영혼이 정화되고 그래? 그런데 이런 용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광고 보고서 그때 적어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혼의 정화를 시키지 못하고 예. 또한 행복을 전해주지 못하고 힐링되지 못하는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성 공동체 모두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호캉스 그 말 대신에 이제 바캉스로 성당을 오는 성캉스 하하하하 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는 어떤 편협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과일이에요. 세 개만 갖고 와봤어요. 여기 사과 있고요. 사과 망고입니다. 네. 키위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망고 사과 네. 사과 망고 키위 또 예. 다른 의견 없어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세 개를 딱 펼쳐놓고서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일은 한 명도 얘기 안 했어요. 바나나 좋아하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포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 않아요? 그죠? 예.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 안에서 기준을 삼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은 원래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내 생각을 한 개 짓습니다. 예.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도 바로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돈돈돈돈돈 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앞에는 지금 돈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깨끗해지고 정말로 행복해지고 정말로 기쁘게 사는 것은 이 돈이 아닐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시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은 기도 많은 묵삼 많은 성찰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제 바로 위에 형님하고 저랑 4살 차이에요. 제가 막내고 그러다 보니까 형, 누나들이 저 놀린다고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 사실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는 말이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예.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옆에 진짜 다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리 밑에 이 노... 그 거지라고 하죠. 예. 그분들이 살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저기가 살아야 되나? 예.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 앞을 지나가면서 예.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혹시 내 부모님이 저기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예.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형, 누나들하고 저하고 차이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형, 누나들은 너무 똑똑하고요. 예. 그리고 그림 같은 것도 잘 그리고요. 악기 같은 것도 잘 다르고요. 예.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저는 뭐 글씨도 예. 아직 모를 때였고 예. 그 다음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뭐 그렸다고 딱 그리면은 다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너 뭐 그린 거야? 라고 물어보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악기 같은 거는 치는 것밖에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오셨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형제들은 얼굴이 이렇게 다 똑같냐? 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형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눈이 처졌어요. 예. 눈이 처지고 예. 다 여기 인중 쪽에 주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팔자 주름이 다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다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 다리 밑에서 주웠다는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든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못한 이유 다른 이유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기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이웃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다른 점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와 공통점을 찾다 보면 그 사람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도저히 맞지 않아. 왜 맞지 않겠어요? 나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가 다른 점을 보고서 공통점도 아예 보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고유한 삶 분명히 중요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또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우선은 자기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마트에 한 번 갔다가 애들이 거기서 많이 떼를 많이 쓰더라고요. 떼쓰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떼쓰는 애들은 주로 이렇게 엎어져요. 왜 그냥 서서 얘기하지. 왜 엎어질까요? 땅바닥이 엎어져서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아이가 왜 울고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이가 계속 장난감 자꾸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장난감 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 장난감 집에 몇 개 있는데 너 집에 있단 말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래요. 아니야 없단 말이야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그 아이의 누난가 봐요. 누나가 말합니다. 너 이 장난감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하고 그 누나가 작당해서 애한테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그래요. 그래요. 그 아이가 어쩌면 있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 갖고 싶어서 이렇게 울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는 아이를 보면 그 아이한테 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애구나 애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크면 이제는 배려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엄마가 장난감을 사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저는 장난감 필요 없으니까요. 누나꺼 하나 사주세요. 딱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엄마가 뭐라고 말할까요? 맞아요. 다 컸네 철들었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른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른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바라볼 때 어른이 되더라는 거예요. 앞서 서른다섯 살짜리 그 아들이 부모에게 돈 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 결국은 자기 잘 되겠다고 외치는 거잖아요. 철들었어요. 철들지 못했어요. 아직 철들지 못한 것 같아요. 바로 내가 나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남을 바라보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어른이 아직 못 되면 이렇게 때를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어거지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치도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애들은 겉으로 애라고 생각이 되면 애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 엎어져가지고 막 울면 어떨 것 같아요? 곧바로 신고할지 몰라요. 정신병원으로 그래요. 바로 우리가 나이에 맞게 생활해야 된다고 라고 말을 하죠. 예. 그만큼 우리가 내가 어른이다 그 어른의 나이가 됐다 그러면 그 어른의 나이에 맞게 남에 대해서 더 많이 배려하고 남에 대해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원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는 황금률 있죠. 그 황금률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이 언제 나타났냐 질식이 나타나는 거 여기 강하게 오시면 주말에 오시면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는 주민들은 알아서 지름길로 남들 안 가는 길로 가지만 다른 분들은 다 내비게이션 통해서 가시기 때문에 어디가 뚫려 있는지 모르고 힘들게 가십니다. 이렇게 차가 앞차가 조금씩 조금씩 밖에 못 가니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2차선에서요. 내가 조금이라도 더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앞차 또는 가지 못해요. 그런데 저 앞에서 계속 차들이 끼어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리 앞이 아니라 옆에 앞에 앞에 그 차 앞으로 계속 차가 끼어들고 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가슴이 초조한 상황에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운전을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로 운전을 못하는 것일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 못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운전으로 인해서 참 욕을 많이 하는 것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뒷담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뒷담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귀가 간지러운 일들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이야기가 뒷담화라고 하는데 뒷담화도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나보다 잘하는 모습 보고서 뒷담화합니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못한다 라는 그 전제 아래에서 뒷담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뒷담화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단지하는 것이고 남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내 자신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생각해 오면 또 갑자기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겸손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깐난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궁궐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가운데서 나 죽는다 하면서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목박혀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에 떠올린다면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당신의 힘을 더 많이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당신을 따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이 겸손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의 삶 바로 이 사랑의 삶을 통해서만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비 오면요 비가 오면 땅 위로 뭐가 많이 지나다녀요. 지렁이 그렇죠. 저도 자전거를 요즘에 잘 안 타는데 자전거 탈 때 보면 비 온 다음 날에는 도로에 지렁이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지렁이가 비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비 오면 지렁이가 다 밖으로 나올까요? 자기 몸 말리려고요? 예 사실은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해요. 예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이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있다 보면 흙과 흙 사이가 공간이 있으니까 그 공간을 통해서 호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렁이가 어떻게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결국 지렁이가 밖으로 나오는 거는 살려고 나온다? 죽으려고 나온다? 바람 쐬려 나온다? 맞아요.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 지렁이의 삶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제가 사전에서요. 미치다 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한 적이 있어요. 미치다 라는 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1번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하다. 두 번째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 이게 미친 짓이래요. 그래요. 그런데 이 미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아인슈타인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미친 짓이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으면서 매일 노는 것만 즐겨요. 매일 놀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100점 받기를 원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친 짓이래요. 미쳤죠. 그렇죠. 미쳤어요. 그리고 가족에게 계속 상처를 주면서 자기가 계속 상처를 주면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미쳤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죄를 계속 보면서 하느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미쳤네요. 진짜 미쳤네요. 그래요. 이것도 미친 짓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그 아들 서른다섯 살 그 아들 역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서른다섯 살 됐으면 다른 데서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출 받지 못해서 부모한테 간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그 아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잖아요. 안 믿고 있는데 부모에게 가서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면 이게 미친 짓일까요? 안 미친 짓일까요? 그래요. 세상에 믿지 않는데 부모에게 믿어달라는 거 이건 역시도 자기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난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무인도에 이제 정착이 되었어요. 이제 무인도에 딱 들어갔는데 언제 지나가는 배가 있을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배 안에 씨앗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심어가지고서 농사를 지으면 이 무인도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심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을? 땅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땅을 열심히 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협동해가서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글쎄 땅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요.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보물을 캐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물을 캤는데 보물을 캐도 캐도 계속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 우린 부자야. 우리는 이제 구조만 되면 우리는 커다란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보물만 캤대요. 보물만 캤는데 문제는 보물 다 캐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며칠 몇 달을 보물만 캔 거죠. 이제 문제는 날이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씨앗을 심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결국은 씨앗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대요. 바로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바로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딱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 부류를 받게 해요. 나눠져요. 어떻게 하냐면 한 분은 아유 저 잘 지냈죠? 라고 말합니다. 또 한 분은요 아유 요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잘 지낸다는 사람이 표정하고요. 지금 너무 힘들다는 사람이 표정하고 어떨 것 같아요? 잘 지낸다는 사람의 표정이 훨씬 더 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내가 하고 있는 말 그 말만으로도 내 모습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의도적으로라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표현들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어떤 한 그룹에는요 일기를 쓰는데 감사에 대한 기록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요 오늘 있었던 골치 아프고 어려웠던 일만 적게 했대요. 첫 번째 그룹은 감사의 일만 두 번째 그룹은 골치 아픈 일만 적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 첫 번째 그룹 그 감사를 표현된 그룹은요. 첫 번째 뭐냐면 의욕이 아주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잠도 깊이 잠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일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내 옆 사람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 전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안 될 때들 있어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면 된대요. 저도요. 제가 글을 많이 쓰게 돼요. 요즘처럼 글쓰는 기계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8장씩 A4 한 8장씩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아퍼지고 머리가 완전히 하얘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미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밖으로 나가요. 그때 저는 묵주 들고 나가서 묵주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 20타 마치고 딱 들어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쓰다가 또 이제 머리가 아프고 못 쓰겠고 그러면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제 거실에 운동기구들이 많아요. 거기서 운동하기 시작합니다. 제 어깨가 좀 넓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내가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자리를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 자리는 전혀 바꾸지 않으면서 남들이 바꿔주기만을 원하고 있죠. 그러한 상태로는 어떠한 변화도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 그리고 갑자기 커다란 행운이 내게 다가오는 것 예를 들면 돈을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승진이 된다거나 아니면 최고의 능력을 보인다거나 능력을 갖춘다거나 그런 것들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출을 줄이면서 저금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부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매일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상사에게 인정받다 보면 그렇게 내가 승진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내가 어느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매일 반복되는 꾸준히 연습을 통해서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냐 이것이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신부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부님이 사실은 살이 잘 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신부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부님하고 제가 제가 보좌 때였는데 그 신부님하고 같이 수영장을 좀 다녔습니다.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다니면서 우리 살좀 빼자고 그래서 그 신부도 열심히 수영장 다니겠다고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 딱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수영을 막 했습니다. 같이 수영을 하고서 이제 딱 했는데 그 신부님이 곧바로 한 시간 끝나고 나서 탈의실 가서 샤워하고 곧바로 몸무게를 재더라고요. 그런데 몸무게를 재더니만 야 나 500g 더 쪘어. 딱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물 마시잖아요. 뭐 이렇게 접영하다가 물 마시고 그래서 500g 쪘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는 이 수영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부님은 한 번에 많은 체중이 빠지길 원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운동을 하면 체중이 쭉쭉 빠지겠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하루아침에 한 10kg가 빠졌다. 그러면 이게 더 문제예요. 그렇죠? 어디 아프지 않고서는 그렇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바로 이 점을 떠올려 봐야 돼요. 우리는 단 한 번의 노력으로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미친 짓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앞서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스스로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참 좋은 이유를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긍정적인 말 하시는 분들 제 옆에도 제 근처에도 제가 친한 신부 중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아우 좋다 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해요. 누구 얘기하면 야 진짜 좋다 라는 얘기하고요. 우리가 뭐 먹으러 갈까 하고 아우 좋다 라고 하라고요. 그러면서 그 신부랑 같이 하는 게 너무나도 즐거워요. 그렇다면 나 역시도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서른다섯 살의 그 아들 그 아들이 아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 우리가 헤아리면서 사실 좋은 이유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또 많이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들에게도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아들도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부모와 진정으로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오늘의 마음고생 이렇게 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